자 오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Shift 슬래시 눌러서 오토 슬러트 아니 오토 스피드 브레이크가 ARM 해시구고요. 키보드로는 왼쪽 한 번만 틀어주면 ARM이 됩니다. 그리고 150노트가 아까 상기 커졌으니까 내려주고 플랩을 이제 속도에 맞춰서 풀 플랩이 이제 풀 플랩으로 계속 다 내려도 되겠네요. 노 오토라인드가 떴는데 이럴 때는 그냥 오토 플랩 풀어주고 여기서 이 버튼 두 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조이스 그룹 아니면 마우스 욕으로 조금씩 맞춰주면서 랜딩 하시면 됩니다. 저기 어프로치 라이트가 보이네요. 촬영할 때는 여기 가운데 거 다이안 무드를 가운데 아래 거 가운데 위에 거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니 옆에 거 가운데 보시고 아 고도가 조금 높다. 안에 올려주시면 되고 지금 활주로 정리했을 때 왼쪽으로 치워줘야겠네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좀 내려주고 고도가 좀 높네요.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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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그리고 이 팔주로 맞춰주시고 저는 50에서 60노트에서 워터스트로트를 이제 리버스랑 다 풀어주는데 저는 바로 옆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팔주로에 나오셔서 초반만 이제 멈춰주시고 간단하게 설정 좀 해주시고 어떻게 설정하냐 이제 오토브레이크를 오프로 해주시고 5가지 패널로 들어와서 다시 APU 블레드 켜주시고 한 번, 두 번 1, 2,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토브레이크를 꺼주시고 FD 꺼주시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FD 꺼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게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게이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관제사가 지시할 때 하면 그 거기로 가시면 되겠죠? 테크닉 스피드는 25노트 이하 흠 이렇게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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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게이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완료했으면 여기서 이제 apu가 불이 들어왔죠. 양쪽에 눌러주시고 이제 엔진을 꺼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파워를 연결해야 되는 메뉴에서 fs 액션즈 그라운드 커넥션즈에서 퀴즈 어플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그라운드 파워에서 리퀘스트 있죠.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퀴 보시면 지금 저게 박스처럼 이렇게 나온 곳을 하시고 여기 선이 연결되고 있으면 GPU가 연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EXT PWR 이게 GPU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펼쳐주시고 ap-off. 그리고 스탠디 파워 제너레이터로 켜주시면 배터리도 렌즈업 마우스로 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프러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레도 두 번 누르셔서 off로 해주시면 되고 이 여기도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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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그리고 퓨어 펌프도 off로 다 해주시면 되고 이 팩 같은 경우도 다 off로 해주시고 아까 다 라이스 썼던 거 off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히트도 펴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초기성색으로 오고 슬백 사인드로 off로 해주셔야 되고 오프러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플랩을 올리는 걸 못 보여드렸는데 그냥 숫자로 그 키보드에 F5를 누르면 다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에 F5를 눌러가지고 슬래시를 누르면 다시 스피드 펌크 암이 땅이 다 자동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올려줄 때는 그냥 슬래시로 올려서 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리버스로 하는 기간 동안 F1을 누르면 다시 이 리버스가 작동되고 이렇게 꺼지되고 이렇게 속도가 완주를 줄여서 이렇게 꺼지되면 이게 슬래시를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엔진이 안겨져서 이게 딱 안 올라가는데 이게 슬래시를 리버스 가정되는 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F1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활주로 나와서 이 T-R8 찰리 모드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꺼주고 여기에서 이 GPU를 이 GPU를 꺼주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초기 상태였던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도어는 도어는 지금 꺼져서 잘 안 보여 이게 FMC 꺼져서 잘 안 보여 아 볼 수가 없는데 음 여기서 FMC 시작할 때만 사정하고 FMC가 켜지게 되면 FMC는 기사 상태 좀 기다려주면 조금 안 귀여워 좀 안 입혔네요 FMC가 분명 마이로라는 상태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것 같다. FMC가 켜져서 도어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FMC 메뉴 처음에 이게 메뉴함이 아니다 하면 메뉴 눌러주시고 FMC에서 도어 그래서 넥스트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 카고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람 수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플러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이렇게 사람 풀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에픽을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퓨우 트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퓨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기름 유형을 좀 잘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퓨우를 지퓨우를 꺼주면 지퓨우를 꺼주면 지퓨우를 꺼주면 자 초기 상자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러다 PMDG 보잉744 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를 2 3 6 10 11